조기준의 이 시각 공략주 시작합니다. NBN 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시는 공략주를 보면 정말 실적과 성장성을 두드루루 갖춘 기업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든든한데요. 먼저 10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실리콘투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힘을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100% 넘어섰는데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밀릴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양봉이 나오면서 진짜 3만 원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1조 클럽에서 2조 클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일코리안닷컴, 아직도 이게 화장품 주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더 유명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 세계 200개국과 그다음에 50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믹순, 아누아 뿐만 아니라 평강한강피부, 픽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1분기부터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3,70억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회사가 보면 지금 현재 2조 클럽, 지금 현재 이 거래량 상승세 기관 매수도 동반하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확장하고 있어서 더욱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죠. 효성 첨단 소재 9시 30분쯤 오늘 급등하면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장기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지금도 아직도 수소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를 글로벌 1위입니다. 50% 시장 점유한다는 게 타이어 코드가 뭐냐면 타이어 들어가는 힐처럼 생긴 거고요. 이게 펑크가 났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모를 좀 더 안 되게 하는 제품인데 글로벌 1위이면서 매출액,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면 될수록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거를 지탱하려면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가고 광폭일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캐시카우가 되면서 아라미드 섬유와 탄소섬유를 하고 있는데 아라미드 섬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방탄봉, 그다음에 낙하상, 페르시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이엔드 기술에 접목되는 아라미드 섬유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탄소섬유가 2023년에 9,000톤인데 내년에 2만 1,000톤으로 늘어나는데 탄소섬유가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 탱크를 감싸는 것 외에도 항공기, 풍요, 그다음에 골프채, 자전거, 그다음에 고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니까 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섬유까지 이렇게 해파 확장하면서 아라미드와 탄소섬유가 이 회사를 상승시킬 거다. 저는 5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타이어 코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볼게요. SFA,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익성 개선,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7% 수익을 가져다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들이 소형 주들이 거래하는데 1조 클럽의 대형 주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1조 근처에 와 있는데 과거에 4, 5만 원대에 거래됐던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 삼성 테크, 삼성에서 분사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판매하면서 주식 지분 처분하면서 블록 딜 효과에 의해서 하락을 했고 작년에 1,000억 밑으로 영업이익이 줄면서 하락했는데 벌써 1분기에 547억, 다시 2,000억 크롭.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2,000억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편더멘탈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오 공장을 만들 때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의 1위 회사이고 영업이익도 1위입니다.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가지고 계시고 3만 5천 원 잡아드렸는데 저는 4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한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4만 원까지 저희 상승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전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AI 반도체 맞춤형 시장 수혜주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에이징랜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TSMC와 관련이 깊은 반도체 설계 기업이에요? TSMC에서 글로벌 8개의 밸류체인 얼라이언스인데 그중에 하나 우리나라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달에 추천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보호기술 물량, 6개월 보호기술 물량이 100만 주 나오는데 이게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60만 주 정도는 대주주 물량이고요. 대주주나 직원들, 임직원들 물량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36만 주 정도가 현재 소화되는데 어제 30만 주 이상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차익실화를 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 어제 97억 정도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에 수주도 나왔는데 그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의 낙복 과대 종목으로 해서 매수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부터 ARM의 공식 파트너였고요. 2019년부터 TSMC의 밸류체인 얼라이였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을 하는데 팸리스 회사가 설계만 하는데 여기는 풀 턴키로 해서 패키지까지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턴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회사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은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6만 원 갖다가 지금 하락했던 이유가 보호위수물량 100만 주 나온다고 그러면서 어제 장이 안 좋으면서 하락했고 장 중에 97억 수주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미 시장 진출과 더불어 해외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TSMC랑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ARM도 곧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하락, 낙복 과대 종목에서 팸리스 충분히 빠졌고 오늘자에 제가 보기에 어제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소황상태이지만 저점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제가 7만 원, 정거점 돌파하는 거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인데 침넷 기술, 뉴로모픽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을 소화를 다 하면서 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이징 랜드 함께 가지고 가보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공약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픈해 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공약주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한 P&T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반도체라기보다는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인데 2차전지 관련해서 P&T가 전국공정, 그다음에 코터 동박 생산 업체인데 올해 매출이 2024년에 1조 627억 영업이익 1,600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 장비 중에서 바닥을 다지고 차트가 올라가는 회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영업이익이 1,600억이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공정부터 시작해서 코터, 노칭, 아변, 슬리터인데 노칭하고 아변, 슬리터는 커팅하는, 레이저 커팅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주장고가 엄청나게 그중에 72%, 반도체는 30%,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있는데 대부분이 2차전지 장비가 72%이기 때문에 2차전지 회사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MLCC도 생산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LFP, 그러니까 P&T 머티리얼을 통해서 LFP 생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FP 생산과 더불어 MLCC까지, 반도체까지 생산하고 있으면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의 차트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봉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실적이 나오면 우상향하니까 요즘에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중에 대부분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음극제, 양극제 다 하향하고 있는데 장비 중에 실적이 좋은 게 어제 CIS가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같은 전국 공정을 하고 있는 P&T 실적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차전지가 약하지만 2차전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장비 수준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극제나 양극제는 전체적으로 리듬 가격에 영향을 받지만 장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 탈출, 입형선을 정배열되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6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미리 담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사업도 하고 있는 P&T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체크를 해봤는데 내일이 저희가 휴작을 합니다. 오후짱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다행히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최근에 글로벌하게 대만, 일본, 세계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PI 지수, 대한민국만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엔 키맞추기, 우리 시장도 점진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금방팔고 매수한다면 우리 시장도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또 미국에서 PPI, CPI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글로벌하게 다시 한번 키맞추기, 우리나라만 너무 고개를 숙였고 하락을 더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 지수 좋게 나오거나 대만 지수, 그다음에 중국 지수도 우상해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일하게 그러면서 1월 10일부터 무역 수지를 봤을 때도 수출이 늘고, 수출이 16% 이상 늘면서 4월까지 무역 수지도 좋았고 5월 1월 10일부터 좋았기 때문에 우리 지수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방송은 10시 10분쯤에 예정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중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리콘2 같은 종목을 찾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중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조기중 매니저와 함께 두 가지 공약증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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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